이 여자는 언제 나 레벨업 시켜줘 어 레벨업 있네 오케이 제 안에 어둠을 느껴달라고 주인이는 소울을 그대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생명력 집중력 어 뭐야 소지 소울이랑 피로 소울이랑 다 있는데 아까 왜 그게 강화가 안 됐어요 오른쪽 위에 그대로였는데 생명력 아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생명력 다 찍어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생명력이야 생명력 잠깐만 생명이 체력 아니야? 자 아 생명이 체력이 아니야? 와 나 이거 완전 어이없네 생명력은 뭐야 그러면 아 뭐야 이거 생명은 뭐야 아 방어력 이런 거구나 아 어차피 근데 올렸어야 됐네요 체력은 무게라고? 아 그니까 내가 지금 내 핏줄 길어진 거 맞지? 아 뭐야 맞네 그렇구나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서 떠난다가 있나요? 전송 어디 로스릭의 높은 벽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? 여기가 두 번째 그거 같은데 가봅시다 아하 잠깐만 오케이 와 로스릭의 높은 벽 이런 거 딱 부수다 보면 뭐 하나 나와주면 딱인데 겨울왕국에서 본 장면이라고? 야 이건 아니지 겨울왕국 딱 이거 하나지 이렇게 있는거는 겨울왕국이 아니지 이거는 이건 완전 그냥 반지의 재앙이지 저건 또 뭐야 얘네들이 무슨 사람이 가로등처럼 돼있네 이거 봐 어허 다 부숴버려 뭐라도 하나 나올지도 몰라 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전혀 혹시라도 몰라 안 나오나 뭐 어 와 부서지는 거 진짜 리얼하네 잠깐만 이런 자 알서부터 이제 시작한다 어 왠지 얘네들은 저거 어어 칼들고 있네 칼들고 있어 뭐야 이거 누가 쓴거니 위에 있니? 어 여기 있었니?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밀면 떨어질지 알았어 난 쇠기석의 파편 나이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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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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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 쉴드 하고 있어 쉴드 어 뭐야 이거 쉴드 그냥 뚫어버려? 뭐야 어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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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 자식 봐라 소환사인 소환사인을 만진다 카나마 여기서 뭐 누구 뭐 NPC를 소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써도 돼? 아이고 이거 좀 될 줄 알았는데 스태미나가 모자른데 어쩔 수 없이 체력 하나 빨아야 되겠구만 플레이어 소환이야 저게 NPC가 아니라 에이 다크 소울은 진짜 어려운 부분에서 NPC 소환하면 모를까 플레이어 소환하면 노잼이지 이건 진짜 혼자 고통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혼자 고 아파야 돼 그래야지 재밌어 게임이 이건 GTA처럼 같이 하는 게임 아니야 여기서 누가 또 올라가다 깝치다가 여기서 또 구석 끼워가지고 죽었구나 어 그래서 그 유저들이 이렇게 계단 쪽에서 많이 죽어 이걸 못 깨는 이렇게 못 깨는 애들이 있어? 뭐하냐 뭐해 어 저런 애들 빨리빨리 다크 소울 팔아야돼 나도 이만큼 하는데 뭐하는 거지? 중수 먼저 무조건 잡고 야 얘네들 뭐야 야 얘네들 잡으면 안 돼? 얘네들 뭐 아무것도 못해 어 야 뭔가 엄청나게 잔인한 짓을 하는 느낌이야 죄책감 들어 홈리스들이라고요? 얘네들 혹시 잡음 경험치 안 오르나요? 잠깐만 소지 소울 음 여기 뭐 없어 소울 준다 그러면 무조건 나 잡아야지 어 방금 뭐 있어 어 방금 뭐 있어 이것도 소환이네 어? 이거 뭐야 아하 저기로 올라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길이 아닌가 길이 아니네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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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길이 있을 건데 길이 없나봐요 길이 없나봐요 이렇게 약간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지 않니? 어? 아 어 뭐야 이건 이런건 도대체 뭐야 나 내려가 봅시다 여기 길이 아닌 것 같고요 음 뭐야 아직 살아있는 애가 있나? 아 이리로 가야되네 이쪽이네 다른 길로 내려가야된다고? 여기 맞군요 들어와봐 아이고 아이고 깝쳤다 야 뭔 놈 뭔 놈의 체력이 이렇게 많아 와 저 체력 좀 우습게 봤더니 좀 안되겠네 이거 오우 시 이 자식 봐라 이거 뭐야 살았어? 야 클났다 야 체력없다 오오 클났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너무 지금 이거 피를 안돼 안돼 어어어어어 이제부턴 집중많이 살길이야 여기선 열수가 없어 이거 딱보니까 쇼컷이구만 이거 딱보니까 쇼컷이야 어디선가 뭔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스 잡으러갈때 이거 타고 가는거같애 저기 밑에서도 엄청 소리나네요 어 여기가 길이 아니라면 어딜까 여기 자체가 아닌가 맨 처음 왔던덴데 여긴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음 저기서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요 어 아니고 좌측 자 어 여기? 여기 아까 아 여기 내가 왔던데가 아니구나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세이브하자 이거 어차피 저거네 아 잠시만 전송이 아니라 찼나? 오케이 됐어 됐어 여기 맞지? 저 자식부터 잡으면 돼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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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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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지금 들어와봐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좋았어 미안하다 나의 소울을 위해서 희생해줘 미안해 친구들 너희들의 최후는 잊지 않을게 아 뭐 이렇게 가면 안되지 미안해 지머밀 아 뭐 지금 뭐 내가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또 있어? 패딩 들어갔다 패딩 들어갔어 야 이거 머리가 잘렸데 싹싹 비었나? 밥에 남기면 안되는데 같이 보낼 땐 친구들하고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트로 딱 저기 뭐야 저승기 가지 얘들아 다 죽었지? 오케이 뭐야 또 있어? 오 뭐야 병사였어 야 내가 갑자기 이거 하고 있으니까 블러드본도 한번 땡긴다 블러드본 팔았는데 15,000원에 나의 블러드본은 이제 다크 소울이 됐어 예전에는 그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게임들 사가지고 이렇게 막 꽂아두고 간지라게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못해요 요새는 하나 살면 이제 빨리 팔고 또 다른 거 사야 돼 안 그러면 못 사 눈물 내려가야겠다 이안 매복이 있다 좋은 정보구만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자마자 바로 쉴드 어디야 이러고 가 이러고 가자 그 매복 이미 잡았다고 내가? 아 쟤였냐? 어? 이거 봐라 어 나 창드레드 나 진짜 무섭던데 뭐야 야 뒤에서 불화살 던지네 이거 날라온다 날라 불화살 날라 불화살 조심해야돼 자 스테미너 채우고 자 스테미너 채우고 와 저기다가 뭐 매트 한번 쏘고 싶네 와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하다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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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깝쳤다 너무 깝쳤다 아 봐 오케이 한 마디 처리 들어와 괜찮아 여기 친구 보이지? 이거 봐 얼마나 지금 좋아하니 오케이 어 아 한 대가 빗나갔어 저기 벽맞았어 벽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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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패링이 왜 이렇게 까다롭지? 패링이 이거 아니야? 정확한 타이밍에 이거 가다 한번 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진짜 안 돼 이게 아니니? 안 돼 안 돼 안 돼